이거 얼마나 많이 먹나? 진짜 문명의 맛이다 이거 그거 꽤 친 거 같아 햄버거 여러분 저는 좀 HP 좀 채울게요 그렇게 좀 몸이 약해 지금 약간 그 게임에서 그 독에 걸린 거 뭐지? 이미 걸려있잖아 너 완전히 근데 지금 위로도 왔어요 중첩 독이사였다는 거야? 독 때문에 계속 폐단 받고 있어 피가 계속 닳고 있어 희민아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하게 했지만 너무 아프니까 좀 그렇다 만선과 싸움에서 지지 마라 4명이 들어가서 3명이 나올 순 없잖아 진짜 알린다 네 희민아 죽으면 안 돼 희민아 아니 아까 저 세 번째 묘비가 복선이야 이거? 아니 또 죄수없게 광주니로 이렇게 엮어놨어 어허 3배 아니야? 어떤 배그일을 받았어 좀 약간 불길하게 야 이씨 야 이씨 아니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6일째 뭔 지랄이야 이게 이게 아니 뭔 지랄이야 이게 일주일 동안 여기서 시부라는 나갈래 시부라는 너의 환부고 아니 아니 지금 애가 오줌 죽이니까 막 말해 힘 없으니까 이제 힘 없으니까 이제 아 빠졌단 말구 다 빠졌단 말구 당하기만 해야 되는데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살 kiedy 형 knots 땅 그 år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